영어 시제로 보는 우리말의 허락을 물어보는 괜찮아요의 세가지 표현 Would it be okay if I took a vacation the first week of February? Is it okay if I take a vacation the first week of February? Will it be okay if I take a vacation the first week of February? 우리 첫 번째 Would it be okay if I took 과거 시제가 가장 공손하구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괜찮아요 가 들어가고 두 번째 Is it okay는 현재 시제 테이크가 되면서 괜찮아 이런 느낌이 있구요 그런데 우리 비오케와 이즈로케는 둘 다 허락, permission을 물어보는 건데 이즈로케는 안정성에 대해서도 물어볼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쓴 거에는 출국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정성에 관련돼서도 Is it okay if I take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약을 먹는 거라 그러면 Is it okay if I take this medication? 이 약 먹어도 되나요? 안전한가요? 이럴 때 쓴다는 거죠 마지막에 Will it be okay는 미래에 문제가 생길까요?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세 개 다 해석을 할 때 괜찮아요? 괜찮아? 이렇게 똑같이 해석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이 번역하는 관성에서 그 글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 봤어요